안녕하십니까. 해양법 이론과 실무 과정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1강 대한민국 해양법과 해양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할 한국해양과학기술학 해양법정책연구소 양희철입니다. 저는 총 4개의 영역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해양법과 정책 현황, 그리고 우리 주변 수역에서 실제 진행 중인 갈등 문제, 그리고 향후 국제 해양 질설들로 싸고 벌어지고 있는 경쟁 구도, 그리고 우리나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해양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양에 대한 국제해양법의 발전은 각국의 해양권익 창출 노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에서 많이 접해 쓴 범칙한 해양자유론, 폐쇄해양론 등등도 역시 자국의 해양권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어떻게 해양활동을 강화시킬 것인가의 노력의 일환으로 창출된 이론이라는 점은 우리가 왜 해양국제규범에 적극적으로 임매해야 되고 그 규범을 통해서 해양권익을 창출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국제사회가 국제해양법을 상문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유엔해양법 폐박이라는 큰 틀을 형성하게 된 것은 193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국제해양법의 성문화 작업은 총 3단계를 걸쳐서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제1차 유엔해양법 회의가 1958년도에 진행이 됐고요. 제2차 회의는 1960년도에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제2차 유엔해양법 회의에서는 영역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됐지만 당시에는 시베리라는 객관적 틀을 마련이 못한 형태로 해서 회의가 종료가 됐습니다. 제1차와 제2차 유엔해양법 회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슈, 그리고 결론을 못했던 이슈는 1973년도에 시작된 제3차 유엔해양법 회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총체적인 결과물은 1982년도에 재택이 됐고요. 국제적으로는 1994년도에 발효가 됐습니다. 유엔해양법 회의라는 큰 틀이 우리 주변 해양을 다스리는 주범으로, 가장 큰 주범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차례의 유엔해양법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나라도 해양관할권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정책 결정을 몇 단계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52년도 이승만 라인, 공식 명칭은 인접 폐항에 대한 주권에 관련된 선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승만 라인이라고 명칭을 붙이기도 하고요. 혹은 그 목적이 대한민국과 일본의 평화 유지를 지향했다는 점에서는 일부 혹자는 평화선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걸 둘로 해서 첫 번째 우리나라 해양 영역에 대한 선언이 있었고요. 1977년도에 들어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영해법을 제정하고 12일이의 영해폭을 공식화하는 법 제정을 완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1982년도에 유엔해양법 회의학 재택을 통해서 처음으로 영해의 폭이 12일이로 결정됐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보다 먼저 국내법을 통해서 12일이를 선언하게 된 거죠. 그 이유는 제3차 유엔해양법 회의 과정에서 이미 다수의 국가들, 국제사회가 영해의 폭은 12일이로 한다는 일반적 카비가 도출이 됐다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나라는 국내법 제정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12일이 영해의 폭을 결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대안해업과 같은 경우는 12일이 영해의 폭보다는 3일이의 좁은 해역을 갖고 나머지 해역에 대해서는 국제해업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예전에 1952년도에 선포를 했던 이승만 라인이죠. 이 이승만 라인의 특징은 독도를 이승만 라인 안쪽에 포함을 시킴으로써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다라는 걸 공식화했고요. 그리고 이 선의 특징은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설정한 선이지만 향후 국제규범의 형성 과정에서 변화될 수 있는 질서를 적절하게 수용하면서 수정을 하겠다는 의지도 공식적으로 표명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내법이 국제규범과 틀을 같이 하면서 이동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안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우리나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23개의 영해 기점을 표시한 지도이고요. 이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외측으로 12개의 영해까지 우리나라 영해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200개의 영해까지 배타적 경제수역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1982년도 유엔의학법의 약 채택에도 불구하고 각 국이 200개의 영해까지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틀, 경우에 따라서는 200개의 외측의 대륙봉, 즉 광역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변수역을 보면 400개리가 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일본과 서로 200개리를 긋다 보면 충돌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좁은 해역을 갖춘 나라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경제선은 왼쪽에 보시는 지도처럼 대한해업을 관통하는 한일 간 체결된 대륙봉선이 유일합니다. 1974년도에 설정된 이 대륙봉선은 대륙봉선이라는 점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지 않는 형태의 경제선입니다. 즉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주변수역에 온전한 형태의 해양관할권, 해양경계획정이 확정된 경우는 아직까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주변국들과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지역해를 관리하고 특정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동해는 일본과 업엽정을 통해서 업자원을 공동으로 그리고 같이 관리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취하고 있고요. 동중국해 북부, 우리 쪽에서는 남해 수역에서도 일본과 업엽정 수역을 체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해 쪽으로 가면 중국과 저희가 업엽정을 체결을 통해서 어족 자원을 관리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태로 관리 제도를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7광구, 우리 남쪽 가장 하단에 있는 대륙봉 광구이기도 하죠. 그 7광구를 포함해서 전체 남부대륙봉에 대해서는 1974년도에 일본과 석유과 수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협정체제를 체결을 했고요. 서면으로는 2028년도까지는 유효하게 협정체제가 유지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28년도 이후에 이 협정이 파괴가 될지 유지가 될지는 아직 미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해양행정조직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1955년도에 처음 해무청이라는 조직을 설립을 해서 조선, 수산, 해운, 항만 등등에 대한 모든 사물을 관장하는 조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후에는 수산청, 항만청, 해운항만청 등등의 경제발전 속도에 맞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을 하면서 해양관련된 사안들을 관장을 했고요. 1994년도에 유엔해양법의약이 발효가 되고 대한민국의 1996년도 협약이 발효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라는 독립된, 통합된 체제의 행정기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해양수산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이론화된, 통합된 행정체제를 갖추었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이러한 체제는 주변 수요가 비교해서도 굉장히 앞선 제도이기도 하고요. 중국도 역시 지금 현재 자연자원부 산하에 국가해양국이라는 단일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보다는 통합행정을 갖췄다고 평가하기는 살짝 미진한 형태입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해양수산 관련된 사안들을 각 정부 부처가 분산해서 관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해양마트, 수산, 물류, 해산, 항만, 해경, 그리고 관련된 조직 등에 관련된 약 125개의 소관 법률을 갖춘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설립이 되고 나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기존의 좁은 영예중심의 권리체계가 이베케리 베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이베케리 외측의 대륙분까지 포괄하는 광역관할권 체제로 전환이 됐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물론 2018년도 전 단계까지는 우리나라의 해역관리정책도 여전히 12일이 영예중심의 좁은 해역관리가 초점에 있었습니다. 다만 2018년도에 해양공간개혁법이라는 것 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공간관리정책이 영예뿐만 아니라 베타적 경제수역, 대륙분까지 모든 이용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걸로 전환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는 본격적인 광역해양관할권 체제로 전환이 됐다라고 평가를 할 만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 수역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갈등은 어떤 이슈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가약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 공간체계에서는 유엔해양법 의외랑 큰 틀 내에서 공간은 기능적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영예, 베타적 경제수역, 대륙분, 대륙분 외측으로는 공예, 심해저라는 공간이 굉장히 상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유엔해양법 협약을 토대로 해서 설립이 된 대륙분 한계위원회, 국제해양법지판소, 국제해저기구 등등도 본연의 안무를 수년하게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미 유엔해양법 의결의 체제가 안정적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 수역에도 이렇게 안정적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 이 기사는 정확히 10년 전에 발표를 한 기고문인데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에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었던 주요 의제가 독도 영유권 문제, 동해 명칭 표기문제, 이어도 문제, 그리고 중국의 불법 어선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슈 중심으로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10년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한 태양 이슈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건 역시 올해 초에 기고문인데 보시면 10년 전보다 굉장히 복잡해진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복잡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모든 국가들의 해양활동이 굉장히 공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양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서로의 관할권이 확정되지 않은 영역에서 양국의 권익이 지속적으로 충돌되고 있다는 것을 중요한 변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매년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상체제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상의 틀과 동시에 바다에서는 여전히 각국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해양활동을 멈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동해쪽으로 먼저 가볼까요? 동해쪽을 보시면 지금 이 그림에서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북한 동해쪽 수역에 주황색으로 설정된 긴 마름목골의 형태의 수역이 보일 겁니다. 이 수역은 북한이 중국에게 입억권을 부여를 한 수역입니다. 중국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천척에서 이천척 정도의 어선을 이쪽 수역에 보내서 어부활동을 하고 있죠. 문제는 중국의 어선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함과 동시에 간헐적으로 이 대화, 대화장,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중간에 우리 울릉도에 그게 의도적이든 혹은 피항 형태든 다양한 형식을 띄고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 볼 만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상단에 있는 그림은 중국 어선이 울릉도에 피항한 모습인데요. 굉장히 대규모의 선박들이 피항을 하면서 이 지역을 피항을 목적으로 해서 불법적인 어선을 어업행위를 한다든가 또 이 어선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환경문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저희들이 여전히 우려할 만한 사안으로 대응체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뉴스에서 많이 접했다시피 주변 공역, 즉 하늘길래도 중국의 군용기가 수없이 진입하는 장면을 묶여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2016년도 이후 지금까지 매년 진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상시적으로 군용기를 운영하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다에 대한 문제가 공역까지 확대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수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갈등기조는 이미 입체화된 형태로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염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업협정, 제가 아까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굉장히 모범적인 안정된 형태의 제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지만 기존에 형성된 어업협정을 유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이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일 간 체결된 어업협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어업협정을 체결할 때는 특정한 수역에서 양국이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하거나 또는 각 국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 상대국의 어민들을 입어시킬 수 있는 거리를 부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현재 일본은 2016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어민들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가서 조업하는 것을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의 이러한 태도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안정적으로 형성이 됐던 기존 어업협정 체계에도 흔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동해권, 남해권에 대한 새로운 해양질서, 균열 연상도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7관구 관련된 사안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사실 7관구는 한일 간 체결된 석유가스 공동개발협정 수역의 최남단의 남부 쪽 일부입니다. 이 JDG협정, 즉 남부대륙군 공동개발협정은 서면상으로는 2028년도에 어느 당사국이 요구를 하면 종료하는 형태로 지금 협정이 체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8년도에 실제 이 협정 체계를 종료를 할지 아니 이 협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지는 한일 양국이 아직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동중국회, 우리 남해수역을 안정적으로 관려했던 체계가 조금 더 유지가 돼서 동중국회 지역회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분명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2028년도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마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지정학적인 상황, 그리고 경제적 상황 여러 가지 요소가 개입돼서 판단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해양 환경 문제도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죠. 올 초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배출하겠다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원전 문제는 동북아의 전 세계에 따라서는 2030년도쯤 되면 전 세계에 운영되고 있는 원전에 과반수 이상이 동북아에 결집될 우려가 굉장히 큰 사안이죠. 이것들은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비단 하나의 단일한 이슈가 아니라 향후 동북아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해양 환경 문제, 그리고 해양 안전의 문제, 그리고 안보 위험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고 상호 협조 관계를 구축할지는 여전히 양자 간 혹은 다자 간 협의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노력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양자 간 관계를 먼저 살펴봤다면 이제는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국제해양질서의 변화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변화에서 중에 우리 주변 속에도 그런 변화를 이끌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 속에는 이미 굉장히 다양한 세력들이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특히 이런 세력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독도, 이어도, 동중국해 모든 수역에서 애가 아닙니다. 그리고 관공선의 활동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해양조사활동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2018년도에 저희가 황해 중부수역 쪽에서 발견한 중국의 대양부위입니다. 이 부위의 크기는 지름이 10미터입니다. 단순하게 해양과학 장비로 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정보를 확보를 할 수도 있고요. 문제는 우리의 사전 동의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상중간선의 한국적 수역에다가 굉장히 과감하게 설치를 했다는 점이죠.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도 동일한 형태, 동일한 크기의 부위를 중국적 수역에다가 설치를 함으로써 비례적 수위에서 대응을 완료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설치 작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황해 중심부에 중국이 설치한 심해 양식 시설물입니다. 이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축구장 2개 혹은 3개 정도의 크기입니다. 황해 중심부를 대상으로 해서 심해 양식장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 시설물은 상하로 손에 따라서 움직이는 형태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중국이 정호에 따라서는 지금보다 향후에 우리 주변 수역에서 굉장히 과감한 일방적 행위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해양을 통제하려는 주변국의 시도도 굉장히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대상으로 해서 간할적으로 군사활동목을 목적으로 한 특정 해악을 지정을 해서 통제를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 중국이 우리 황해 중심부에 중심부까지 연결된 형태의 군사훈련지역을 설정한 사례와 유사합니다. 이 부분은 단할적인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되풀이될 수가 있고 이런 행위들이 상시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해상교통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새로운 위협 상황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해 봄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의 동맥을 움직이는 거의 대부분의 물류 그리고 석유과스 수입료를 남중국해, 인도양, 중동까지 연결된 축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왔습니다. 일방 연안국에 의해서 특정 지역이 상시적으로 혹은 간헐적으로 통제하는 형태가 되어버리면 우리나라 경제는 우리나라 해상교통안전망은 그대로 차단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상교통로에 대한 국제적인 협업관계와 동시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해상교통안전망에 대한 대체항로까지 추가적으로 구축할 필요성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시도를 해볼 시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근 몇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또 다른 영역이 북극이었죠. 북극은 대부분의 기후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극회는 열린다라는 겁니다. 기후변화가 북극회를 열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북극회를 통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북극회를 진출할 수 있는 통로는 사실상 가면 갈수록 막히고 있다라고 평가를 함직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우리나라가 북극회를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극회 중앙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자원 즉 심해자에 진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북극회 중앙에 형성되어 있는 수산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겠죠. 다만 북극회 연안국들은 유엔해양법의 약 76조에 근거한 즉 200K리 베타적 행제수 외측의 대륙북 연장 작업을 통해서 사실상 북극회에 남아있는 심해자 공간을 연안국들 중심의 관할권 확장 정책으로 제한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확고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향후에 북극회에서 심해자 자원 심해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를 하는 데 상당히 제약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는 아까 수산자원 진출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을 했지만 2017년도에 중앙 북극회 비규제 공해업 금지 선언이 있었고 이것이 협정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 협약 당사 규정이기도 하고요. 이 협정은 비준이 됐기 때문에 향후 당분간은 북극회 중앙회에서 사실상의 상업적 어업 행위는 금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향후에 이 협정체제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진출 가능성, 수산물 관련된 진출 가능성이 이렇게 열리느냐 아니면 사실상 폐쇄되느냐 형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가관완권 이원 영역 즉 우리가 공해 혹은 심해저라고 표현하는 지역에 대한 새로운 국제 규범 형성 가능성에 대한 대응 작업입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도 이후에 국가관완권 이원 영역 심해저에서 광고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지속해왔고 지금까지 총 3개의 태평양, 인도양, 남서태평양의 광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남한 면적보다 더 큰 규모의 광고죠.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접근했던 심해저 광물 외의 새로운 국제 규범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즉 BBNJ라고 하는 국가관완권 이원 영역에서 해양생물 자원에 대한 이용, 보존에 관련된 새로운 국제 규범의 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이 규범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왔고 현재는 광물 자원뿐만 아니라 국가관완권 이원 영역에서 해양생물 자원에 대한 이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형성해왔던 원양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심해저나 공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영역에도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규범화 작업에 한 건 한 건을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이런 굉장히 국제적인 다양한 해양 질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주변 속에서도 다양한 이슈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향후에 우리나라는 어떤 형태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는 해양력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이 해양력에 대한 정의부터 재설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지도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주변 수역에서 발생했던 핵심 이슈들을 문건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10년 전에 우리 주변에서 발생했던 이슈와는 사뭇 다른 형태의 활동 중심의 새로운 문제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국제법 이슈이면서 과학적 이슈이면서 군사 안보적 이슈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나라 해양 권익을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 주변 수역뿐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심해죠. 공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 관할 수역에서 진행할 수 있는 우리의 해양과학조사라든가 모든 영역에서도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이고요. 특히 다른 지역회와 연동되는 해상교통로 안전망 문제는 우리의 생명권에 관련된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해양법 이슈라는 점은 균명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해양력 증진을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다른 모든 이슈를 검토하기보다는 우리 당장 마주하고 있는 황해, 동중국해, 그리고 동해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과거 황해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가 됐었던 해양과학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발표가 됐었던 논문을 분석한 수치입니다. 이 그래프에 의하면 2010년도 전까지는 한국과 중국이 대등한 형태의 황해 연구를 진행을 했다면 2010년도 이후에는 중국 주도의 경향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 격차는 가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세력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해양과학에 대한 부분, 해양 역량에 대한 부분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이거는 동해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과거 100년 동안 발표가 됐던 동해에 관련된 연구 결과를 총합을 해보면 동해에서도 여전히 일본 주도의 연구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따르는 나라가 러시아죠. 우리나라가 그 다음을 잊고 있습니다. 이 과학적 연구 결과물들은 결국은 지금, 그 향후에 지역회를 누구 주도로 형성시킬 수 있는가, 누구 주도로 해양권융을 형성시킬 수 있는가에 문제와 연계가 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양법은 고정된 규범이 아닙니다. 아까 1930년대, 58년, 60년, 82년, 각 시대별로 변화가 됐듯이, 그리고 현재 국가가 낳을 건 이온 영역에서 새로운 국제 규범이 진행되고 있듯이 해양법 질서, 그리고 해양 규범은 시대별로 조금씩 조금씩 진화되는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주변 수역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국제해양권익을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는 어떤 국가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요소가 우리나라 해양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10년 전에 영향을 미쳤던 요소와는 다른 형태의 해양질서, 장출 형태, 해양 규범을 주도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나라는 이 굉장히 강한 세력들 사이에서 대한민국 해양권익을 장출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수고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제적으로 과거에 우리나라 해양질서 참여 형태는 단순 참여형이었습니다. 주도하기보다는 아직 이해의 목적을 둔, 그리고 가능하면 수동적 형태의 해양 규범에 참여하는 형태가 다였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해양은 주도하는 국가, 과거의 역사가 말해두시 국제 규범을 적극적으로 향출하고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국가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해양력, 우리나라의 해양 관련된 연구, 그리고 해양법 영역에서도 과거 같은 참여하는 형태가 아닌 새로운 규범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규범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한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는 바뀌었고 새로운 환경은 분명히 또 다른 질서를 창출할 겁니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 해양권익은 대한민국의 해양법은 무엇을 통해서 공헌할 것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갖고 있는 6천톤급의 이사부호입니다. 이 이사부호를 통해서 우리는 대항을 진출했고 심해저를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이즈의 크기를 통해서 북극을 진출했고 남극을 진출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사 인프라는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해양 역량에 걸맞는 인프라를 갖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역량은 이러한 과학적 인프라와 함께 동시에 갖춰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양법에 대한 전문성 강화, 전문화된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소중한 해양법 전문가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